이 집에 사람 있네요 저..어?어?어? 아 너무 건방져? 벡터 VS 펜쳐파우스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이 싸움을 승자는? 지가 배그 잘하는 줄 알아 일로와 잘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킬 쳐다! 아 근데 일단 북캠 한번 갈게요 나 이거 북캠에서 5킬 이상 못할 씨 5킬 이상 못할 씨 뭐용? 아 일단 보고 자 북캠 갈게요 자 어디서 내리면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? 여기서 내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? 아아아아아 아 늦게 되었잖아 북캠 벌썩 꿀잼 레츠고 꿀잼 방송 보러 오신 걸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부트캠프거든요 이게 바로 부트캠프거든요 여기서 1등하는 사람이 진짜 배그의 신이고 배그의 왕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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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사람 있죠? 자 시작권 들어줍니다 바로 푸시 지금 나오겠죠? 안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보고 있겠죠? 이 자식 그리고 지금 저 아래 지금 소리 나죠?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건방지 보세요 성강 맞춰 주고요 눈 멀었죠? 그걸로 해서 이미 죽이죠? 오케이 힐팀 챙겨 주고요 시작권 다시 들어준 후에 대탄 챙기고 문 열고 적 없는 거 확인하고 붕대 먹고 이 계단 쪽 다시 한번 봐줍니다 여기서 또 존버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오케이 내려가줍니다 자 일단 Y자 끝났습니다 Y자 청소 끝 바로 이창으로 달려줍니다 이동할 때도 계속 그 발자국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인칭으로 나오면 바로 반응한다는 마인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좋았습니다 바로 반응한다는 마인드 아시겠습니까 아람지 뭔 소리야 바로 여기서 이제 힐템 챙겨 주고요 진통자나 먹어주고 풀도핑 후에 바로 출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벌려줍니다 총 소리 났죠? 앞에 발 소리 났죠? 이 집에 있거든요 3층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고 시작권으로 바꿔준 다음에 점프 지금 소리 났거든요 떨어집니다 자 베리 소리 났어요 베리 소리 이 앞에 있거든요 좋았습니다 점프해서 떨어진게 좀 에바였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안됐는데 어 사실 안 탔음 이걸 이기다니 바보같은 자식 바보같은 자식 이걸 이기다니 바보같은 자식 배그 삭제하려 당장 사망 잠깐만요 판처판처 붐붐붐 판처 맞으면 한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너도 한방 나도 한방 가까이서 터질씨 기어다니는 소리 났는데?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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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뭐해 거기서 거기서 뭐하는데 뭐 아니 거기서 뭐하는데 걷는 소리가 났다 이걸로 잘라봅니다 아시겠습게 오케이 자 일단 Y자는 끝났고요 이제 2창고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현재 3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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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접전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 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시작권으로 바꿔주고요 근데 MK12 소리 났었거든요 이 건방진 자식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멀었거든요 거리가 어허 어그 킬 났습니다 점프로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 끼고 들어가줘요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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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어그였거든 닉네임 왜였거든요 샤이오얀 짜이오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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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중국인들은 다 닉네임이 적은거예 빠르게 파밍 후 지나가줍니다 여기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핑 후 바로 런 저 3층 건물 저런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기서 포탑 서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붙을 때는 빠르게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계단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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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계단조심이야 알겠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딱 이 3층 건물 위에 3층 건물 내가 말했잖아 이 건물에 보탑 서고 있을거라고 이거 없을리가 없어 한바퀴 다 돌았네요 이것으로 저는 부츠캠프에 짱이 되었습니다 발.. 발소리 뭐예? 샷 건드려둡니다 초 근접거리지 않아 사망 어때 배그 쉽지? 이것으로 부츠캠프 정복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마지막 샷건까지 마무리 너무 좋았어 사망은 원래 2페이지에 32생존이냐고요 그쵸 일단 부캠에 한 40명 내리고 한 30명? 30-40명 내리고 나머지 애들 자들끼리 싸우고 여기서 내가 7킬이나 해버렸잖아 이러면은 2페이지에 32명인게 납득이 가지 아 배그 행복하네요 배그 재밌네요 절 여러분들 배그계의 부캠짱 엄 부캠 담당 일진 태천이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길어요? 엄부짱 하죠 엄부짱 누가 보면 부캠짱 처만 줘야겠어요 그렇군요 그런 말 절대 하지마 나한테 부캠짱이라고 부를 시 차단이야 알겠어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쵸? 그래 남들이 보면은 어? 부캠짱 처음 해가지고 막 신나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다 그쵸? ㅋㅋㅋㅋ 없애밤 히히 하필 못잡는줄 이팀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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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목밀? 갑바가 좀 많이 까지긴 했거든요? 실례가 안된다면 맛좀 보겠습니다 실례여도 맛좀 보겠습니다! 흐흑! 아 외따 MK MK가 아니군요, MG3군요 흐흑! 따윽! 따윽! 아 이 집 1이 좀 무섭네 어 저기 두명? 왼쪽에 두명 있겠죠? 수리탄 터졌으니까? 야 이거 1어떡하냐 이거? 네? 여러분들 이거 1 우짭니까 저? 예? 얘들 어딨는지 한번 봐야되는데 흐흑! 저 위에 있는거 확실하거든요? 날아오는 방향이 딱 저기야 저 인서클 아니고 저 친구가 먼저 와야되요 저 인서클 아니고 저 친구가 먼저 와야되요 저 친구가 먼저 와야되요 일단 갑바 좀 까놓겠습니다 산옥 정복하는 방법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옥짱 구캠짱 따봉 바이바이 우리